고생 녹음 했나보죠? 앨범이 꽉 차가고 더 이상 이제 기분이 어떠셨어요? IBC가 한 4일 동안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일이 4시가 말라요 노래가 안 좋나? 별론가? 이러면서 막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4일쯤 뒤에 이제 되게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착하네, IBC가 되게 장문의 문자면 뭔가 되게 뭔지 알죠? 핸드폰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언니 뭐 곡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너무 아쉽게도 쓸 수가 없게 됐다고 그러면 정말 이 곡이 좋으면 다음에 킵할 수 있거든요 킵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미스커리아 처음에 차트 이렇게 휩쓴 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3년 만에 이제 나왔잖아요 아이돌 시장이고 한데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게 많이 되고 부담도 되고 그리고 제 곡이니까 더 막 제가 긴장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자분들이 항상 제 기사가 좀 안 종이가 많았어요 형이 뭐 비주얼 가수다 실력 없는 가수다 뭐 근데 이번에는 형도 되게 좋게 써주시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막 장하다는 듯이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친구랑 유기견도 같이 찾으러 다니고 되게 공기 같은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됐네요 서로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고 막 미친 사랑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되게 짧아요 그렇게 그런 건 없는데 정말 베스트 프렌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옆에 없으면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런 느낌이 이효리 씨가 변해서 이상순 씨를 만난 거예요? 아니면 이상순 씨를 만나서 변한 거예요? 변했기 때문에 상순 오빠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같이 만나면서 좀 더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상순 오빠가 저 때문에 채식을 시작했고 동물 보호를 좀 시작했고 저는 그런 영향을 오빠한테 줬고 오빠는 이제 음악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줬고 여러 가지 서로를 많이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남면치 얼마나 되셨지? 이제 3년 지연 씨도 지금 남면치구랑 3년 사귀셨던 언니 왜 저랑 나랑 똑같아 그러신 거예요? 언니 한격이 그분도 그 생각을 나도 막 죽고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정말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런 게 그전에는 항상 죽고 못 사는 것만 해봤는데 그리고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만나시는구나 어려요? 여섯 살인가요? 진짜? 능력자 그런 건 없으세요? 언니가 막 키스 퍼포먼스 같은 거 하시는 거 그런 거 좀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? 모르겠어요 마음 속으로 진짜 질투하는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순간 장난처럼 제가 막 우리 남자 댄서랑 막 껴안는 퍼포먼스도 하고 뽀뽀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만나면은 그렇게 해퍼 그렇게 해퍼 웃으면 난 만인의 연인이니까 뭐 이러면서 막 오빠는 오빠 되게 개방적이에요 보통 여자친구가 짧은 치마를 입거나 뭐 이렇게 숙였을 때 가슴이 보이면 나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뭐 이러잖아 오빠는 오예 오예 뭐 이래요 오예 좋은데 조금만 더 올려봐라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예 매력있다 여윤씨 이런 얘기 들으면 연애하고 싶지 않아요? 완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여윤씨는 데뷔하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? 아니요 한 적 있었는데 일반인 아 그냥 한국 하신 분이랑 이제 연애했었던 얘기를 다른 타 프로그램에서 한 번 했었는데 팬분들이 너무 싫어하세요 얘기하지 말라고 원더걸스 팬이요? 알고 싶지 않아 이미 지나간 얘기 왜 하는 거야 하지마 이러셔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상순 오빠 얘기만 하면은 아주 편의들이 상순 오빠한테 그렇게 멘션을 보내나 봐요 누구예요? 제 팬들이 뭐라고요? 못생겼다 어째다 근데 제가 3년이나 활동 안 했으니까 팬들이 저를 좀 원망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활동을 안 하냐 그래서 언니 녹음 중에 또 제주도 가신 거예요? 녹음은 언제 하실 거예요?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똑같은 아이디로 오빠한테 너 제주도냐?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애들이 제가 3년 동안 논 게 오빠랑 연애를 했기 때문이고 좀 원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빠를 그래서 오빠가 그런 거 좀 마음 상한 것 같다고 하겠다 이상순 씨는 만약에 효리 씨랑 헤어지면 한국에서 못 사야겠네 너 어디냐? 너 어디냐? 너 미국이냐? 다 추적해갖고 이상순 씨 한번 모시고 계셨네요 여기 그러게요 오신 거 아니죠? 약간 들어오라고 해도 돼요? 아니면 아 진짜?